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인 H2 및 전시관을 찾아 그룹의 수소사업 진행 현황을 둘러봤다. 최 회장은 현대자동차 SK그룹 전시관도 방문해 다른 그룹사가 추진하는 수소사업의 트렌드도 확인했다. 포스코 그룹 전시관에는 개막일부터 2일까지 3일간 누적 1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제공 포스코 제공 포스코 제공 감사합니다.